사주도 받았고 앞에 계신 분 얼굴 관상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기주님한테는 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 사주에는 아들이 있어야 되고 근데 딱 맞딸을 두셨을 거고 아들도 두셨을 거고 아들은 둘째일 거고 맞죠? 그리고 이제 두 분 사주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 장사를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장사를 하시는 분은 아니고 어디 회사를 다니셔야 되거든요 월급 받고 계시죠? 월급 받고 계시는데 우선은 내가 있는 자리 내에서 회사 내에서 직장 내에서 이동 변수가 24년도로 볼 것 같으면 없습니다 이동 변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기는 있었으면 작년 또는 재작년에 내가 이동 변수가 있었어야 돼요 네 있었죠? 네 작년에 작년에 부서 변동 그렇기 때문에 24년도는 이동 변화가 직장 내에서는 없다 하지만 대주님이나 기주님 양쪽을 다 볼 것 같으면 이 집안에는 문서 변동이 있어야 돼요 문서 변동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변동이 없다면 이사수입니다 이사 이사운기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24년도 계획하시는 바 있습니까? 내년 8월이 만기 그러면 그때 이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운기대로 흘러가세요 이사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손재가 유발이 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삼재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신생이다 보니까 들삼재수가 악삼재예요 그래서 엄마는 지난 3년 이내에 내가 움직였다 하면 자꾸 손해가 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자의적으로 움직이면 손해가 작을 것이요 누군가한테 등더미를 해서 움직이면 자꾸 손해가 커집니다 차라리 부동산이라면 때를 기다린다 하지만 이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펀드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무조건 손해예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난 3년간 왜? 네가 잘 알면 하세요 누구 말 믿고는 하시는 게 아니에요 손재가 나고 계시죠 삼재수이기 때문이에요 삼재수인데 내가 21년도 22년도 22년도 이민년이었죠 이민년에 들삼재면서 작년 들삼재면서 이게 인사신에 형까지 안고 있었던 악삼재수였어요 본인들한테는 그러니 나한테 어떠한 관제, 관청, 사건, 손재, 건강수가 쳐야 되는데 지금 아빠 쪽으로나 엄마 쪽으로나 관제나 관청으로 들어올 만한 건주가 없어요 그러면 이 손재로 인해서 본인들 건강수를 그래도 많이 땜하고 갔다 내가 평상시에는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닌데 희한하게 작년 재작년은 나도 모르게 자꾸 무모하게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와서 무언가를 저지르려고 해요 자꾸 사람 말을 따라가고 근데 그 결과치는 항상 100점 100패 손해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죠 그만큼 너희들 목숨값, 건강값을 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일찌감이 찾아오셔서 점을 받더라면 그러한 손재수를 차라리 삼재를 풀면서 간단하게 손재를 막아갈 수가 있었는데 워낙에 악삼재로 크게 들다 보니까 사람이 벗어나지 못할 때는 희한하게 그때는 점을 더 안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날삼재라고 하지만 악삼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년에는 나한테 조금 좋게 들어오는 삼재수거든 좋게 들어오는 삼재수다 보니까 지금 직장인들이 돈을 갑자기 벌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보다는 손재를 막음으로써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렇게 점을 보러 오신 그 계기 자체가 이제 전환점이에요 하지 마셔야 됩니다 무모하게 지난 손재에 끌려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회복 안 되니까 과감하게 그만두시고 아니 이기주야 그럴 돈이 있었으면 차라리 부동산이나 사두지 그랬니 너도 철천지 한이 되지 네 네 진짜 철천지 한이 되지 차라리 부동산에 묻어놓고 엮여 있었으면 내년, 후년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도 되고 내가 금전도 만질 텐데 그게 좀 아깝다 그러니 지금 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년에는 집을 사세요 이사할 때 아 내년 이사할 때 집을 사라고요? 아예 집을 사세요 더 미루지 마시고 사세요 뻘짓하면서 돈 까먹지 마시고 차라리 집을 사세요 집을 사시고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부가 뭐 이렇게 나쁘다라는 소리는 안 들려요 부딪힐 일을 우리 그 기주가 입 다물고 살아요 부딪힐 일이 있으면 그냥 이겨먹을 생각도 안 하고 고쳐먹을 생각도 안 하고 대주님이 뭐 불편하게 벌써 기분 나쁘다 싶으면 입을 꾹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주는 흥도 있어야 하는 대주예요 놀 줄 아는 대주예요 놀 줄 알고 흥도 있어야 하는 대주인데 내가 여기서 스톱을 할까요? 아니면 엄마가 더 얘기를 할까요? 끼도 좀 있는 대주예요 끼도 좀 있는 대주지만 둘 사이에 이혼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그렇게 안 풀면 오히려 손장난이 생겨날 수 있어요 워낙에 사주 안에 끼를 많이 갖고 나오셨어요 도아의 끼를 많이 갖고 나오셨기 때문에 차라리 유흥이라든가 이렇게 술자리라든가 흥겨운 데서 푸시면 푸시는 만큼 다른 손재가 안 나요 다른 손재가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 이분이 또 완전히 선을 넘지는 않거든요 적당히 노시거든 그런 거에 스트레스 너무 두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아빠 쪽으로 아빠가 멀리 가 계신가요? 그럼 두 분이 주말부부 회사원이시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직장 변동이 있어요 승진수라든가 부서 변동이라든가 승진한다고요? 승진이 됐든 부서가 변동이 됐든 월급이 오르든 좋게 변화 변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 좋게요? 좋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은 과장일에도 조금 더 끝발 있는 과로 옮겨간다든지 어떤 건지 알겠죠? 아니면 급수가 안 올라도 월급이 조금 오른다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대준님 쪽에서는 내년에 변화 변동이 좋게 그런데 그게 지금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후반기 내년 후반기에 그 소식이 들려오실 거예요 오히려 작년 대준님은 작년에 이동 변화 없으셨죠? 작년에 없었어요 작년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준님 쪽에서는 이제 생겨나요 그리고 우리 기준님은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준님 쪽에는 이동 변화가 있다 무엇보다도 돈 벌고 싶지 집사 내년에 집 사세요 이사 온기에 아예 내 집 터전으로 앉으세요 앉으시면 돼요 어느 쪽으로 사야 될지 어느 쪽으로요? 그거는 이제 나이 보고 방향을 따져보면 되는 건데 이사 방향을 따져보면 되는 건데 집을 살 때에는 이사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력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카메라 끄고 나중에 하면 되고 저한테 뭐 따로 궁금하신 거 있어요? 따로 궁금한 거요 건강 우리 아시가 스탠스 받긴 박았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어떤가요? 그 스탠스를 4년 안에 박으셨어요 지난 4년 안에 그게 삼재 때 마신 거예요 원래 이분들이 건강을 크게 쳐야 되거든요 박은 지 얼마 됐어요? 2년? 2년 그치? 들삼재에 치고 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손해를 안 봐서 돈을 안 까먹으면 건강을 더 쳐야 돼요 건강 샀다 생각하시라는 거 근데 이제는 그 운기에서 벗어나는 시점이거든요 무모한 짓은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는 그 운기에서 벗어나는 시점이니까 와가지고 점도 보는 거예요 이제는 돈을 벌어야 하는 시점으로 가셨어요 이제 손재는 끝났어요 아 그래요? 근데 손재가 끝났는데 내가 과거지사에 손해난 것을 만회하겠다고 네가 미련을 못 버린다면 어쩔 수 없지 기존에 손해난 거는 깨끗하게 잊으라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 그거를 회복할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귀 닫고 사세요 우리 엄마야 그리고 집이나 빨리 사세요 그러면 그게 돈이 될 겁니다 아 집 사면요? 네 집 사면 돈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삼재수의 내 건강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기주가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 안에 크게 들어오는 산문수는 없습니다 현재 삼재랑 맞물린 산문수는 보이지 않아요 근간 4년 이내에 사촌 이내에 상난 거? 없죠?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시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어른들이 다 계신다 그래요 다 계시죠? 건강은 어떠십니까? 건강은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기주 쪽에는 어른이 계시긴 계시는데 한쪽만 계시라 그러거든 두 분 다 계십니까? 한쪽만 계십니까? 두 분 다 계십니다 두 분 다 계시는데 나는 한쪽만 계시라 그러거든 그러면 어느 한 분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실까요? 그게 엄마 같아요 엄마? 네 엄마 심장 괜찮아요? 심장이 안 좋아서 지금 약 받아 병원에서 급하면 약 드시라고 약 받아 심장에 문제가 생길 때 급하게 약을 먹어야 돼? 그러면 고급이 넘어가는 거야? 네 자칫하면 이분 2년 이내에 병고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수가 다 끝나신 분이거든 그러니 무당 입장에서도 사실 이 기주님한테 지금 어른이 계시긴 계시는데 한쪽만 보이고 한쪽이 자꾸 희미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어머님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빠르게 약을 처치를 못하는 상황이면 심장에 문제가 온다라는 거잖아요 2년 잘 넘기셔야 돼요 내년 후년까지 그리고 우리 기주님 자주 보세요 어머니를 자주 보셔야겠어요 자주 보셔야 돼요 특별한 거는 없어 보입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